다 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하는 친척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그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글소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봄자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너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봉독에 드린 말씀 가지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마음 속에 여호와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두신 기쁨을 확인하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기쁨을 두셨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셨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신분입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누리는 신분을 가진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으로 힘이 나고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답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글소가 참된 복음인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글소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글소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글소입니다 글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 글소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글소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근본되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글소로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글소를 믿고 누릴 때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글소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글소를 누릴 때에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온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재앙과 저주가 왔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믿고 고백하고 누리게 되어질 때에 오늘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임했고요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서 이미 재앙, 저주의 문제는 끝나버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요 이 근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온종일토록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요 글소를 누리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금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보금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글소가 주인공 되도록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글소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글소가 오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글소를 발견하고 글소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금을 체험하지 못하고요 글소를 찾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가장 헛된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글소를 찾아 누리고 또 응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글소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소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 글소를 받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성경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글소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다가 모든 말씀 배경이 되는 글소를 찾아 누리고요 그 글소 안에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가 글소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전국 각지로 이제 고향을 찾아 흩어져서 각 고향에서 또 부모 형제들 가까운 친지들을 만나서 함께 지내고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누려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일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가족 친지를 만나든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루전스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루전스 1장 8절 이하에다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글서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예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도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축복을 믿고 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술사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가정의 가족들 또 친지들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려고 했던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우리가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기쁨을 또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 성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것을 잡고 나갈 때 우리는 문제가 언제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전국 각지가 바로 전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도록 현장으로 파송해 주신 줄 믿고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개인과 또 가정 또 만나는 주위의 분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참된 기쁨과 응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간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원단 메시지가 오직 요하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가족들이 있는 현장으로 보내주신 줄 믿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가족구원, 가뭄복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말씀운동 237나라 세계복말을 위해서 또 본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 강단 메시지 준비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족과 친직 우원 또 개인과 가정 기도 제목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 흩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있는 초서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가문을 살리는 귀한 기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천말씀운동과 237나라 보음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본당, 혼당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강단 메시지를 준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간한 세인과 능력을 덧립혀 주옵소서 각 개인과 가정과 생업,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낱낱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시는 증거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교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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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